짝꿍아 오늘 맛주머니 속에는 바삭하게 튀긴 새우랑 마요네즈로 소스가 만나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정답 새우튀김 뱅 그럼 크림새우 마요새우 딩동뱅 먼저 해동된 새우는 힘줄을 잘라 모양을 펴주고 전분가루 튀김가루 물을 나눠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줘 식용유 노른자도 넣어주고 농도는 마요네즈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적인 느낌 새우는 한 마리씩 넣어가며 튀겨줄 거야 익은 듯한 새우는 기름에서 빼주고 다시 한번 튀겨주면 조금 더 바삭해져 소스는 마요네즈, 설탕, 식초, 레몬즙을 넣고 중약불로 소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바삭한 새우를 넣고 소스를 입혀주면 맛있는 크림 마요새우 끝 찍먹을 좋아하신다면 소스에 찍어 드셔보세요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